마이너! 하이형! 야 쟤는 그렇게 갖고 왔네 지금 사는데 진짜? 어? 아까 집들인 줄 몰랐어 아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야? 작아 이거 제일 아끼는 그림이야 그거 상관없어 니가 제일 아끼는 그림이야 아 제일 크고 큰 그림이야 오 여기 제일 크면 내가 진짜 100번 생각하는 선생님 진짜 이거 줄까 볼까 하다가 이거 아무거나 한 번씩 보여줘 너가 나를 제일 아끼는 그림이야 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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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이거 뭐해 상상만한 노래야 하하하하 그건 저예요 아 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무슨 너야 너를 도저히 안 닮았잖아 저게 오랜만에 봤는데 하하하하